꼬르륵 꼬르륵 내가 내게 말을 간다 꼬르륵 먹을 것을 내놓아라 냉장고 저게 뭐라도 있지 않을까 미안해 밖에서 사 먹어야 되나 그러고 보이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지 어서 먹어야 되는데 비어버린 네 내게 어서 나를 채워달라고 민족하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집 앞에 나도 좀 있어 다행이야 금방 금방에 꼭 몇 년이나 먹어볼까 너무 쉬는 걸 골라라만 계산패에 가져가고는 지갑을 열었는데 워하 비어버린 집 감히 어서 감히 어서 나를 채워달라고 힘겹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배가 지갑 도착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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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